네 여러분들과 함께 상단 디자인을 하고 있구요 저는 윤정연입니다 음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원래 링크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링크는 미처 못 넣었네요 그래서 링크를 먼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페이지 카트 오더 가이드 각각에는 기능들이 연겨 있겠죠 그래서 메이크샵에 들어가 보시면 중간에 마이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ahref 마이페이지라는 글씨 대신에는 버튼이 들어있구요 우리가 링크 대신에 마이페이지라고 하는 영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속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약속어를 카피하셔서 여러분들 드림이버에 오셔서 마이페이지의 링크 부분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구요 테두리는 0으로 하셔야 되겠죠 안그러면 이렇게 표가 깨져요 카트도 넣어 보겠습니다 예 카트도 장바구니 라는 이름으로 바스켓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스켓도 이렇게 넣어 주시구요 테두리 0 맞춰주세요 오더 주문 조회 오더 검색해서 찾아보시구요 테두리 0 가이드도 마찬가지로 이용안내 유즈인포가 되겠네요 이름을 더 맞추면 조금 더 검색이 쉬우시겠죠 약속어는 모두 대문자만 들어가니까 꼭 유념하시구요 중간에 표가 조금 찌그러졌어도 여러분들이 테두리를 모두 0으로 맞추시면 결과적으로 딱 알맞은 사이즈가 됩니다 로그인을 넣어 볼게요 로그인도 마찬가지로 메이크샵에 오셔서 여기 보시면 로그인 로그아웃 같은 기본적인 기능이 있구요 저는 다양한 로그인 중에서 여기 로그인 개별 디자인 로그인 폼 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넣겠습니다 다양한 것이 있지만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구요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시구요 이렇게 로그인 타입 Z 라는 것을 넣으시면 얘는 뭐냐면 로그인은요 같은 위치에 로그인이 되었다가 로그인을 하고 나면 로그아웃 버튼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디자인 하신다기 보다는 메이크샵에 이렇게 따로 로그인 폼 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디자인에서 넣어 놓으면 알아서 불러와 줍니다 여기에 있는 로그인 프로그래밍을 바로 뿌려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링크가 아니라 바로 이 공간에 로그인 타입 Z 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이 뿌려져라 그래서 약속어는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이렇게 링크를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과 같이 해당되는 칸에 바로 그 프로그래밍한 결과물이 뿌려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와 같은 게 또 뭐가 있냐면 공지사항이 되겠어요 공지사항을 보시면 우리가 흐르는 게시판 관리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커다란 칸 안에서 게시판이나 공지사항이 돌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작게 작은 칸 내에서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가로가 150 사이즈고 세로가 24 사이즈인데 여기 39 를 바꿔 볼게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리고 나서 좀 하단에 읽어 보시면 이렇게 롤링 텍스트라는 태그를 넣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디자인의 상단 메뉴로 가셔도 이렇게 롤링 텍스트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롤링 텍스트 흐르는 게시판 기능을 이용하실 거면 여기다가 이것을 복사해다가 공지사항 글씨 대신에 컨트롤 V 로 붙여 넣으시면 되는 거죠 저장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타입 Z 도 이상하게 깨지고 다음에 해당되는 칸 안에 너무 많은 글씨가 들어가니까 표가 다 깨져 있죠 크게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경에 넣어 놓았던 테두리 하나의 선은 존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되어서 표가 깨진 것들은 메이크샵에 들어가게 되면 안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미지 넣고 링크 넣었죠 약속어 앞뒤에 있는 쌍따옴표를 바꿔야 되겠죠 쭉 보시면 코드창에 보실게요 코드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마이페이지 앞에도 쌍따옴표가 있고 마이페이지 뒤에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개수가 많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메모장으로 열어서 제가 글씨 크게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걸로 수정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수정을 할 겁니다 예 찾아 바꾸기 하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쌍따옴표와 대괄호 열기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F 선택하시고요 바꾸기에서 그냥 대괄호로 바꿔라 모드 바꾸기 눌러주시면 하단에 몇 개 바꿨는지 쭉 나옵니다 또 해볼게요 닫는 태그 컨트롤 F 선택하시면 닫고 쌍따옴표를 그냥 닫아라 모드 바꾸기 이용합니다 마찬가지로 3개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에 해당되는 기능에는 더 이상 쌍따옴표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미지 링크를 변경하면 되겠네요 이미지 링크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FTP에 있는 이 주소로 바꾸실 거죠 그래서 얘를 카피를 잘 해 놓으시고요 이미지를 우리가 땡땡 슬래시 이미지스까지 어쨌든 여기 파일명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선택해 주세요 파일명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F 얘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파일명 앞에 있는 모든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일명 앞에 있는 모든 것 앞에 있는 주소를 바꿔주는 상대 경로 변경 부분입니다 모드 바꾸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링크가 다 깨져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코드창 중에서 컨트롤 A 컨트롤 C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별 디자인으로 오셔서 메인 디자인의 상단 메뉴로 오셔서 여기 전체 있는 것을 삭제해 주시고 컨트롤 V로 붙여 넣어 줍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 줄게요 그리고 확인하시라 그랬죠 확인 네 마이샵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패턴도 잘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로그인이라는 것은 아직 저희가 로그인 디자인을 안 했죠 그래서 원래 있던 디자인의 로그인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공지사항도 보이게 되죠 그리고 게시판에 검색창도 제가 뭐 1,2,3 검색을 해 볼게요 검색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카트, 오더, 가이드 모두 클릭을 하면 제 위치로 들어가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아 저희가 로고는 안 했네요 로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로고 부분에다가 제가 링크를 안 걸었죠 로고에 링크를 걸기 위해서는 로고 부분에 링크에다가 메이크샵에 오셔서 로고에 해당되는 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드레이버로 찾아 해보죠 그냥 드레이버로 홈 넣으시고요 쌍따옴표를 지워 주시고요 제가 로고는 구분하기 쉬워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분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다시 컨트롤 Z로 이미지를 되돌리셔서 이미지를 보시면서 다시 링크를 거시고요 테두리는 0으로 하셔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전체에 있는 컨트롤 A 컨트롤 C 하셔서 여러분들 메이크샵에 오셔서 전체 선택하시고 지우시고 컨트롤 V로 넣어주세요 확인 누를게요 반드시 마이샵으로 검색해 주시면 이제 로고를 클릭해도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앙 화면과 하단 화면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중앙 화면 한번 해볼게요